우리 갓고 갓옷 한번 해볼까? 이것 좀 하다가 오늘 일찍 방종합시다 나 편집해야 돼 아 근데 오버워치 사람이 없어 사람이 어 슈퍼마리오 35 나 오늘 했던 게임중에 슈퍼마리오 배틀 레알이 제일 재밌었어 깔끔하게 빠데나 팔까? 경쟁전 돌려? 어 아직 안 끝났네 시즌? 매칭 잡힙니다 어 이게 열두시 시간 전후로 나뉘어 열두시 전에는 잡혀 열두시 지나잖아? 그럼 그냥 자야돼 사토 기아르에 도착합니다 사토 기아르에 도착합니다 이 시간보로 우린 모두 군인이다 어 그래도 야 사람이 있네 데스매치에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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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지 루지한테 한바퀸 딱 있어 끝나기 전까진 어 아 아 나 다른 게임 하나 와가지고 도자기 나 왜 자꾸 Y를 Y를 누르고 있지? Y 안국 아니지? 어 깜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야 미안 미안 야 이 페들어 페들어 어? 에임박싱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 맞아 어 에임박싱 에임박싱 어 야 어 야 어 내꺼야 어 내꺼야 킬 내꺼야 에잇 아 아니 깐나기 전까진 끝난게 아니야 아 죽어 아 아 어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게임은 경쟁전 가잖아? 개하나 수납 다 정클을 택 정클의 잘한 어 야씨 깜짝이야 봐봐 잡히지? 잡힌다니까? 흫 나 힐러야 흫 원래 이래 좀 기다려야돼 스위치 오버워치는 기다림의 미학이야 그리고 이 스위치 오버워치가 그지 같은게 뭐냐면은 티어를 중구난방으로 잡아줘 랭커에서부터 골드까지 그니까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누구팀에 실버가 들어가 있느냐로 게임이 갈려 야 차라리 피시는 대화라도 되지 이건 대화도 안돼 이건 어 아 막 힐러가 막 아나야 스위치 오버워치 안그래도 에임맞추기 겁나 힘든데 막 아나 이런거 들고 힐 하나도 안해 피씨면은 어 님 다른거 해주시면 안되요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말도 못해 그게 겁나 헬바다 쳐맞고 다녀 이게 채팅만 되면은 외국인이어도 소통할 수는 있는데 채팅 안되니까 채팅하면 기본적인 대화는 되죠 어느정도들 봐봐 근데 적팀에 지금 엘리베이터에 적어있잖아 스토로 포탑 있잖아 이거 거의 못 뚫려나 보면 돼 뚫는 새끼가 하나도 없어 야 리퍼야 아니 리퍼야? 아니 리퍼야? 어 저갈 깼네? 영상은 large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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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시청자 안녕 하하하하 하나도 하하하 가소로운 새끼 흑 하하하하 아 형 잡아 와 이걸 뚫네 보통 아 사람들 포탑 있으면 못 뚫던데 그래도 어느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구나 아 아 아 아 근데 스위치 오버워치가 스위치에서 플레이잖아 그러면 PC 오버워치에서 최소 다이아야 약간 그래 내가 PC에서 마스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플레이 그리고 스위치 랭커는 3000전부터 랭커야 좀 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시우 잡아 루시우 잡아 루시우 맥크립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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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휴치 루시우 루시우 내 의지를 타는 타고 사봐 손보라 사봐 아이씨 야 타 사봐 야 타 사봐 야 타 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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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인 살려주세요 아아 아 serait 아 downt 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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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지를 바랍니다 어우 겐지 수술 잡아! 야 라이나 죽을라 그러니깐 아 진짜 짜증나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경수 상대 염 공수 병력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냥하십시오 시위치로는 잘하시네요 라니 시위치로도 잘합니다 흐흫 시위치마저 잘하는거죠 어 어 누가 팀운성대회에 참고했대 나중에 팀운성대회에 들어가있냐 그러네 아 이게 이어파처럼 마이크 달려있는 이어폰 꽂으면 음성채팅 할수있거든 한번도 하는사람 못봤어 한번봤다 한번봤는데 초등학생인데 엄마랑 싸우려고 싸우면서 하더라구 왜 이렇게 다 앞으로 나와있냐 어 어이씨 얘들아 들어와 치아파야 나 힐줘 오흣 어이씨 아형 앗 야타 닿아캬터 아어아아아아 차야.. 진짜 그래도 우리팀 잘하니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야 라인 살려 야 전멸 했잖아 내가 피해를 뽑고 싶어주세요 전멸! 아 호그가 좀 하네 스위치는 에임버저나 살짝 넣어준단 말이야 이것이 과거의 힘이다 내 의지에 굴복하여 아 이 새끼! 아니 위매를 하네 스위치에서? 본인이 잘하면 상관없는데 야 라인 복구시켜주지 어 라인은 한 번만 해놨는데 안들리네 내 의지를 받아 야 야 시그마야 시그마야 리퍼 소리 들리지 않니? 야 내꺼 내꺼 내 의지를 늦겨봐라 널 퍼도 지키고 있어 야 호그 잡아! 그렇지! 아 구슬 피키나 아 구슬 피키나 아 나 힐 좀 아 라인 살려 야 호그 아 여기 호그 내 의지에 이루어진 내 의지에 굴복하라 야 호그 야 호그 어 우리 나 하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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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깡패네 진짜 그냥 흔들고 다 죽어 야 위에 빼 아니 나 너한테 개 피이는 거야 자꾸 아 캐릭터 왜 이렇게 왔다 왔어 역시 어 리퍼 리퍼야 혼자 가지마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이새끼 아 코코 뭐야 얘들아 좀만 버텨 어디야 아 좋아 그렇지 아 리퍼 개피해 리퍼 개피해 얘들아 그렇지 야 야 터프패야 오우 가까이 오시겠다 야 리퍼 공조심해라 얘들아 아 아하하하 헤드샷 박수 써 이 새끼들아 야 리퍼 온다 리퍼 공조심해 야호우 애가 아니구나 야 그래도 힐러로 만딜렀다 만딜 최고의 플레이 51킬 만 딜 이정도로 1힌보 했지 임무 임무킬 31킬 쳤지 52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앱 공조 원 임 num 250 킬 보러 닢고 부러 감사합니다.